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침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침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이 기록이 시작된 시기는 주전 1500년입니다 모세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약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된 기간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록이 시작된 것은 3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완성된 것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런 책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4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것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힘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매우 예언적으로 써놓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기록은 파괴되었거나 위조되었고 모든 책은 고쳐서 다시 쓰였고 모든 그림은 다시 그려졌고 모든 조각, 거리, 건축물들은 이름이 바뀌었으며 모든 날짜는 변경되었다 역사는 멈췄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역사책도 고쳤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바쁩니다 역사, 도덕적 기준,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죄가 아닌 경우가 있고 죄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진 사람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돼서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대로 이 성경은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완성된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불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이 믿을 만한 책 디무대우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이 책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책은 성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의적으로 배신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불변의 믿음을 줄 만한 인간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속절없는 불안전한 죄인들이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려는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가장 믿을 만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손에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있어요 그럽니까 현미경으로 이 손에 비춰서 세균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믿을 만한 책 성경에서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보면 선과 악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악을 지배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멸망과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악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악이가 태어났을 때 선에 속합니까? 악에 속합니까? 뭔 죄를 졌다고 금방 악 그러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도요 가만히 보면 악이 있어요 악이 여러분 다 키우면서 느끼시잖아요 그 어린 것이 어디서 배웠는지 악이 있어요 악이 어떤 아기는 아주 고약해요 10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 자체부터 죄 속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저렇게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지만 일단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악에 속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에 속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8장의 양자의 제도로 설명합니다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선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역하는 분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악으로 몰아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꼈어요 사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악에 속해 있지만 선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사람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와 결정과 결단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하신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시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이제 드디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시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가 예수를 구조로 믿도록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의식과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에서 태어나야 하느냐 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느냐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옵니다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가 아직 창조되기 직전에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구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수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물에서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일이 다 침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집단의 침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이 아시죠? 뭐 하는 장면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이 뭡니까? 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악에 속한 이 한 죄인이 이 사람이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순서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뭘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으실 분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시험을 보고 품행을 다 검사해서 합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잘 지키면 침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나서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침례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죄하여버림이 아니여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과 마태봄 28장의 말씀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니까 침례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더 이상 머물러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고 나서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성격이 한꺼번에 바뀌질 않아요 오늘 침례 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화를 참 잘 내는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화가 하나도 안 나네 그렇지 않아요 침례 받기 전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은 받고 나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때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화날 때 참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선한 양심이 개발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악에 있던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까지는 무엇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빨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침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오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모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 되었나니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무동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도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물 속에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숨을 쉬지 마셔야 돼요 숨이 멈춘 상태에는 죽었다는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간 것은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그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은 분들은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 실감이 날 것이죠 죽은 상태입니다 물 속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장사 지냈어요 저기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16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겁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셨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침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변질된 방법이죠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습니다마는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그 단체로 몰려오는 군인들을 딱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일일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물 뿌리는 세례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야 침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탄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이 모든 원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고 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선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니까? 여기 만약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거니와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죄인과의 차이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그 죄를 지은 것이다 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연약한 인간이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입금을 받아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용서할게 용서했어 해놓고 나중에 또 끄집을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동의사회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늘 일어나서 언제나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거 다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이 살아가는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됨의 원리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출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기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 순간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 출발점이 이제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출발하셨고 우리는 살다가 중간에 성령으로 새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해요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하니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뭐라는 말입니까? 형제잖아요 같은 분을 둘이 같이 아버지라고 하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형제예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같은 히브리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크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크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은 부르시고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을 형제라고 하기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을 해야죠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맏형님처럼 흉내를 내고 살아야죠 그대로는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야죠 그 흉내 내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많은 인류의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구원받은 가족의 맏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형제라면 예수님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사실이에요? 비슷하면 비슷하면 비슷했지 뭐 더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왜 더 나쁘다고 그래요? 왜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장노님한테 1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와 비슷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하고 안 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잘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길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절 많지만 대표적인 성경절 세 개만 찾습니다 마태형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습관을 조차 간남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레에 돌아가시니 지금 여기에 여러분 세 단어를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다음에 그 모든 힘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님의 모습이에요 실물교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분 자신의 모보는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죄 없이 사신 것은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맏형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다가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인지심을 받으신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빌려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쁘진을 하고도 양심의 죄책감이 없으면 그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여러 날 미워하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여러 날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오늘 침례받으신 분들은 침례받은 이후에 살아가실 때 쉽게 표현하면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피로를 느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전에 한 번 다 드렸던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다시 받으셨죠 이거를 길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꼭 뭐 이대로 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아침마다 진지하게 그날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요 삶이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루야마 시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한 권인데 우리나라 말로 두 권으로 번역됐습니다 1권 34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명과 세포현상만 관찰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는 하루야마 시교 이 사람은 나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금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그렇게 베풀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그런 거 하고 나서 기분 좋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할 때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하심으로써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인간에게 심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록 죄인이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그 선을 따라서 살면 살아남고 그것을 거스려 살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풀어서 뜨면 창조주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하고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중국에도 이 말이 나와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리예요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왜 헛수고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쓰고 다니는데 그 투자가 헛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나를 청정하라 내 말대로 살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쓰고 교회 나오면은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할 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침례받으신 우리 진리의 불가족 여러분 오늘 침례받으실 새로운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정하는 인생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다가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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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